1. 유컨 유컨 잘해야되요. 유컨 훈련을 받았으면 그정도 운전해주는거 아예? 이게 그냥 편기에 서서 주포를 회전하는 거야 후진하면서 주포를 회전하는.. 그니깐 이게 뭐라고 해야하지 약간 그거를 해봤어야 되는데 워스 언더 워선더를 하면 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데 워선더 비행기 게임 아니에요? 근데 다 탱크만 하더라 늑산더 하면 이게 주포만 돌릴 때 좀 느리거든요 차체까지 돌려가지고 맞아 맞아 그게 이제 통해도 되거든요 영상 본 것 같긴 해요 팁 영상 외국에 가 올린 거 일부러 그라운드 사격을 먼저 하고 쿨러돌던데 아 맞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는데 뉴마신강 쿨 래디엄 워싱 그거는 잘 안쓰고 호진하면서 차체 맞추는 게 제일 빨라요 호진하면서 차체 맞추는 게 자 호진하면서 차체 맞추는 게 자 호진하면서 호진이 툴 조적이 потере 허진 Dion가 호진이 툴 송파루 호진이 툴 송파루 이벤트는 길가에서 막 날라다닌구만 지금도 스파로 3렙다 알면 미쳐맞이 수도 있니깐 인판트리 스쿼드 트레인드 준비되어 별까지는 먹어야되요 거기서 진지 박으면 아 이거 퀴벨이네 무뚝적 라인에 스톡이 있네 컴버니님 건물 안에 있는 엠즈를 상비로 땡땡 치시네 저거 슈피면 괜찮은데 슈피면 저렇게 돼요? 위험해 저거 엠즈가 어디 있을까 아 우리쪽 3컬러인데 왼쪽이요? 네 아닌데 여기 주황색이랑 보라색 여기 있는데 우리 퀴벨까지 있잖아요 제가 땀 밀고 올라갈게요 엥? 무엇이라도? 공개하기 위해 엠즈가 어디있어요? 엠즈가 어디있어요? 엠즈가 어디있어요? 제가 각이 약간 내내 앞에 보고있어요 아 엠즈가 어디있어요? 아..블물먹 퀴어줘 한번 잡아주시죠 nick to bm 토미로 Brann을 좀 빨리 당겨야겠다 MG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턱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잠깐 여기있어 M.G 내 슈피엘 조심해야 돼 M.G만 돌리면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아 강도 넓다 아니야 근데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M.G 뺏어 M.G 뺏어 어잉? M.G 빠꾸 M.G 빠꾸 M.G 빠스런 M.G 를 하나밖에 안 뽑았나 본데? 못 뽑아 지혜 아 잠깐만 교자를, 저, 담줄! M.G 뺏어장 제가 믿을 comparable M.G run L.G 뺏어 R.M finger M.G 뺏어를 지열 sixth M.G 뺏어 아 이거 기름쌈참 먹는 거 어? 아 하모 마크? 안 돼! AC 야! 업그레이드까지 했어! 빌어서 죽었다 아 AC 이제 나오는데 더 빨리 당겨 그래 AC를 엠뷸런스 지켜야되요 엠뷸런스의 액션이 우리의 forward position을 잃어버렸어요 아 생각도 못했다 저거 나 지금 파우더 뽑았는데 AEC 지금 나와요 좀 있으면 달려오고 있는 중이야 엠뷸런스의 액션이 탈다 엠뷸런스의 액션이 탈다 겁나 느리네 이제 여기있어 아 왜 못 쏴 아 어쩐지 척탄이랑 엠지 하나 뽑고 뭐하나 했더니 핫트 빨리 땡겼네 그냥 사주시기 도망가 커 야채보레 연기 연기 흘러시기 다rect 사주시기 지금 여기 다이퀴즈 오 오 감추 감추 어 그벼 그벼 도차를 열줄 지금 시작 도차를 열줄 지옥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아 여기 텔러 밟았어 미친 아 아 아 제발 이런거 밟으면 안되는데 왜 오다마냐 한 번에 안오고 아 이걸 못 부셔가지고 데모로 못 설치한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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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파기 쏜다 미친 좋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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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레드 커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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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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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로요? 아 아 이거 이제 가야되나? 아 A씨도 터지고 탱크 이제 좀 쏟아져 나올거에요 이제 팜포 나왔다? 오른쪽만 팜포요? 팜포 팜포 판자포 팜포 하이 팜포 막사 뚝까맡 안는다 저게 어디있어? 아휴.. 대물 위에서 싸우셨어 대물 위에서 싸우셨어 아 진짜? 네 오마이갓 오른쪽 오! 차려 치인다 아 뛰어서 피해서 못 쳐놔 아 진짜 왜 이렇게 갈려드냐 진짜 왜 이렇게 갈리냐 그만 좀 갈려 얘들아 제발 무시 엄지 뺐어요 팍은 쪼을 수 있어 여기 팍 팍은 쪼을 수 있어 제이형 오케이 오케이 아... 새로운 엔지니어 섹션이 기다려있어요 위치에 있는 곳이 곧 기다려있어요 플레임 모터는 메시지 받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뭐지? 아 이거 사고 킬 사고 킬 주황색과요? 아 이거 진지 수리하는 거네 쟤네 지금 지옥이에요 아고 보병포 때문에 가운데 빅포 이거 가능하십니까? 나이스 아 근데 진짜 구사기 한 명씩 안 났네 나 보병포 55킬 토탈 모바일 컴먼 비히클 세트 에어 리콘닝 커밍 어 얘네 뺐다 먹다가 뺐다 먹다가 뺐다 아니 다 분상 났어요 뺀 게 아니라 어? 아까 한 명씩 남던데? 아니 분상 난 건가? 여기 대우프 진지 여기 있구나 어 싸워야되는데.. 우리 앞에 올라가는데.. 안되겠다.. 뺐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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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혼자 갈게요 제가 캐시 좀 지울게요 숨 좀 쉬어야겠다 여기에는 제가 지울게요 뺐다! 가운데 쏘드라있네 아잇 무슨 변화 나오네 왼쪽엔 카리데아트에서 오던데 라이브 제가 부릴rites을 위해 card-asparable 등장 와.. 한별! 블루베들이 아직 살아있단 말야? 고백포 40킬 핫팔십캔 핫팔십캔 그냥 다 부숴버리세요 그냥 그냥 다 부숴버리세요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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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지? 파기겠다 야야 배고기니까 아 여기 폭격 폭격 센터에 있어 어? 워킹 스티커 이걸 여기다 쓴다고? 왜? 어 이게 뭐 짓는다 확인하세요 105mm 43km 43km 나 궁도 언제 들어있냐 고병포 최고야 또 앞 80킬 오른쪽은 아예 아예 자멸했네 끝내버렸네 그냥 이 건물에 MG 여기 105mm 짓고 있어요 어디서나 그러지? 43km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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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잠깐만요 내가 한 번 더 봐볼게 리콘 당겼어요?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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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왼협으로 그만둬주세요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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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판토잖아 30mm 50mm 도망가 40mm 50mm 다 Axe 다 피치 몇개 잊지마십쇼 판토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오쥬 오 이거 좀 완전 오쥬 빌려 오쥬 아니고 다이브 다이브 밤 빌런 수색인데 어 이거 판타 잡겠다 오 나이스 마크 비클 나이스 그래 판타가 이렇게 녹아야지 살살 한..판사이로 조심해 아이고 돌아가셨네 저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갔어 아이 나 이거 찍은거 찍은거 미치플러시 하려고 찍은거에요 다이브 얘네 왜 버프 봤냐 똥똥 애들 저거 나 패 썼다 워슈 비커스한테 어 이 새끼들 유닛 남아둬나 무슨 비커스 하나에다가 저걸 쓰냐 왜저래 나 75mm로 105mm 잡고있어요 한 벽에 한 벽에 한 벽에 위치하긴 할게요 아 손장 안 버린다 아 손장 안 버린다 아 손장 안 버린다 그 위치만 생선 거잖아 어 잡았다 어 어 어 중립화자 중립화 그룹 그룹돼요 아 이쪽 판도 막 찍는다 아 나 이거 아직도 안 해놨네 백포인트 설정 미치겠다 진짜 왜 이렇게 안 지고 뛰어갈 거야 쟤네 나 쟤네 나 쟤네 헤디인 거 보면 돼 웨이 아 시원히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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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ф 아 아 아 discharge 핸드티가 나왔네요 티가 뒤집어? 아 어차피 진지라인 밀리면 안 되는데 제가 여기 혼자 밀게요 제가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조비스 아무리 나와요 그리고 배고밀에 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센터 한 번만 견뎌 지금 가는 중 아 근데 귀척한테 진다고? 나의 브랜토미가 귀척 따위한테 진단 말이야? 말다는데 근데 실화일이 없어 마이버스 마이버스 가운데 판타 마이버스 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어? 얕힛? 여기 옆에 판터 나와요! 딸피 판터! 어 얕히네? 뭐야? 왜 한 방에 벙커 안 터져야? 아 그래 저기 뭐야? 판터 2대에 부름뱀하나? 아 여기 왜 판터 속에서 기름하냐 아 시발 뭐야 아 불을 배워 아 점나 갑자기 훅 들어오네 샤먼 파이어 플라이 컴퓨터 여기 또 지었다 이거 여기 시야 안 돼요? 저기 여기 시야? 아이고 너무 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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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도 분야 왜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음악만 쓸어버리는 걸..? 3배가 되었네요 3배가 되었네요 아 비행기 뜯어떨어지네 이제 아 이거 집중이 안 되네 아 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lugar . 난 언제 그 상황에 대해 더욱더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격에 든지 여행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나무가 이제 더욱더 깊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터뜨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여기ill에 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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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저거는?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이 놈은? 오늘 날아가서 로백으로 가야할 것 같다 아, 시야가 저기로 안가줘 아... 시야... 아! 시야가 딱 저기로 안가네? 저랑 라인 사업하신 분! 라인 사업해요! 아! 또 갈렸어 브랜톰이! 진짜... 치겠네... 아름에는 저기 아티 하나 있거든요? 잡아서 너무 많아 아니 아브레브 너뿐 맞았어? 왜 이렇게 약해? 개 반대 이거! 저 모탈팀을 분살을 못했네 갑니다 저 갑니다 아... 아 끌었다 아니 무슨... 장도는 하루 종일 차원에 중심같은 스파클 이거 누구야? 원티야 아... 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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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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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얜 어딘가? 나 데버린다 나 데버린다 아 나 퍼 또 금이 하고 있네 빠져가지고 아 얜 어딘가? 마지막으로 더러워서 아 여기 FFF 와 이거 너무 많아 탐투가 너무 많아 잠깐만 나 뛰죠 갑니다 갑니다 오케 반팀 뒤잡이 큰 거 잡았어요 큰 거? 네 다 잡았어요 이게 뭐 떨어져요?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이즈에잇과 칠구의 조합과 아 팝쿨이 뒤에서 칼팅 해줘야 되는데 다 지져버렸네 도와준다 야 갓신김에 이것도 부셔주세요 여기 튀고 옵니다 옆에서 뭐 먹을사람 자 프리프리 프리지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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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탱크 빼십쇼 커버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 저 얕지 잡을 수 있을까? 아 그럼요 이거 잡아야돼 이제 뿌려요 잡았어 잡았어 와 잡았어 막 피웠는데 당당히 산별로 귀환합니다 아니 지금 안 돼 한 마리만 준비되어 움직여! 움직여! 아직도 어렸을까 자세히 확인해 자세히 확인해 여러분 이곳에 계세요 렌드리스 잠깐만요 리얼 렌드리스 자노 저 시승할게요 하하하하 슬리까지 해주자노 내꺼야 이거 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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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딥 뭐에요? 아 왜 타요? 아니 아 이거 다 탈하는거 아니였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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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 딥마 어 이거 이거 빨리 알았으니까 빨리 배정통 아 이거 프리스트 가르타신 줄 알았어 아니 내가 프리스트가 어딨어 아 다 죽었다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괜찮아요 뭐 기금 많으니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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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진짜 렌드리스트 같잖아 와 아구레에 미쳐가지고 마크로 되네 아이고 보장맞아 나는 포지션 아이고 씨 스토프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 아 왤케 잘 못쿠러다있냐 아 아 다 죽었다 거기 들어가면 안돼 커븐 지옥이야 스토거 ㅈ옥 ㅈ옥 아 아 ㅈ옥 아 아 아 스토거 스토그가 더 많아 들어가면 안돼 온다 스토그가 온다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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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리 하지말고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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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뺄게요 맞이 있다 맞이 오른쪽 B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들켰어요 GJ 몇대 살았어요? 다 터지고 2대 남았어요 수리 중지 수리 중지 아 진짜 이 새끼들 짜증나게 하네 몇번이야 이게 아 깜짝 놀라 아 겁난빡친다 아 아까봅듯 계속 사대네 저거를 2대 남았어요 2대 남은 잘 먹겠습니다 2대 남은 차원 공략진 1대 남은 깜짝 놀라 2대 남은 깜짝 놀라 신 understand 여기 있는ags 멍시아 스텐프 우선 고침 아 이거 벨 언제 썼냐 또 아 진짜 또 또 써나애네 또 또 또 아 이거 어떡해 어 쒸쒸쒸 아 쒸쒸쒸 아 쒸쒸쒸 아이고 쒸쒸쒸 가운데에.. 얘네들 이제 스티벌 뽑는다 칸탐 뽑고 그러면은 섹슨이지 아.. 클릭은 하플 오케이 나 이거 완전 거의 싱싱이 틀렸어 스티벌 뽑는다 아트의 방을 보지 못하네 어! 뒤에 아트 있다 MG 삭제 형벌 죽으면 안돼 형벌 갈린다 스티벌 갈린다 스티벌 갈린다 스티벌 갈린다 스티벌 갈린다 스티벌 갈린다 아 진짜 번들 진짜 왜 자꾸 밟는거야 저거를 왜 이렇게 나냐 미치겠네 진짜 아 뭐 해놓으면 다 죽네 걔 에바 십참친데 이거 아 왜 이렇게 묻혀다니지 애새끼들이 터져다니야지 에이 왜 아트 여기 스토벌 갈린다 왼쪽 탱크 다 잡았어요 이제 쩡쩡하다 이제 짱짱하다 여기 스토그 하나, 쟤 발격하나 미션, 엔진 티켓 오버 쏜다 여기 와 이거 아직도 살아있네 105미리 바꼈어요 아까, 꽂은거에요? 꽂은거에요? 히힛 확정 아 야티 아직도 그 자리에 있나? 잠시만요. 야티 여깄어요. 지금 나이스 님 쪽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번 어구로 뚫는 건가? 그럴 거예요. 아, 기스터븐 쌈마디라서 엄청나요. 좋은 작업, 여러분. 셔먼 파이어플라이 완료. 셔먼 파이어플라이 완료. 셔먼 파이어플라이 완료. 오, 뭐야, 뭔데 한방에 착용해? 던져버린, 준비되어. 미션이 가득 찢어예요? 셔먼 파이어플라이 완료. 셔먼 파이어플라이 완료. 저격증을 다하네요. 고급, 존재. 툴렘 로켓이요. 날 때리는데?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캡처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멍청한 크롱들은 저를 못 잡고 있냐? 진적! 모드! 정말 무료들! 와우! 진짜 크로맨! 저..저기..자살좀? 승훈아. 수리수리수리. 승훈아. 이리 없나. 승훈아. 승훈아. 아..뉴수다.. 렌디핀. 승훈아. 아..너무 약해.. 안돼! 아 이거 녹았다 하나 와.. 진짜 영국 탱크 우리.. 우리 깃발 상태가? 영국 탱크 실내도 좀 문제 있는데 이거? 음.. 각 한번 잡고 막 추정이겠지? 도둑이 하나 좀.. 여깄다 자.. 전차군단 출발 정신을 하고 여기 스토그 주대 아브레 그냥 냅두세요 저 가서 수리하게 아니 여기서.. 빨라요 이거 수리 아브레 어딨지? 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같이 가 같이 가 혼자 가지마 아니 탱크가 몇 대요? 여덟 대요 아니 저게 대요 이거 수가? 아 블라스티 제리즈가 50포인트에 빠진다 여기가 다 보셨나요?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하네요 아니.. 이 부분이 그냥 다 보셨나요? 너무 잘하네요 다 보셨나요? 아니면 더 강한 게 있었나? 한 게 없네, 이번 판은. 딜도 보안 못하고 그냥... 파워풍!